둘, 셋! 폴링 인 에이프리 안녕하세요! 에이프리입니다!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오늘 앞으로 돌아왔어요. 진짜 맞아요. 해피 추석! 해피 추석! 한 달 안 나갔대요, 저희 용장. 맞아요. 그 뉴스 봤어요? 샤오리 뉴스? 맞아요. 얼마나 기다렸겠어요. 얼마나 기다렸겠어요. 속상해해요, 진짜. 할게요. 다들 뭐하고 지내셨어요? 나 너무 궁금해. 아, 너무 궁금해. 왜? 궁금했지? 나는 진짜 항상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실짐하고 불만이었는데 불만까지 였어요. TV가 최근에 고장 났었어요. 근데 3일 동안 기사선생님이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3일 동안 TV 없이 지냈거든요. 어땠어?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. TV가 너무 이상하고. 다! TV에 대한 소중함을 쪼록 쪼록 쪼록. TV 없을 때는 뭐 했어요? TV 없을 때는 노래 뭐. 근데 그럴 줄 알았어. 노래도 부르고 노래 많이 불렀어요. 노래만 불렀네. 우리 팀 먼저 나누고 은근 어떨까? 갈라 갈라 끈. 아, 준비가 돼 있네요.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보여? 긴 통 잘라서 만든 거 아니야? 아니요? 물어요? 아니, 아니. 되게 영양소 선생님. 영양소 선생님. 다음 주 영양소 정리하고 애들 그 연습을 정리하는 건 뭐예요?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. 체크했어? 네? 우리 조용히. 한 명씩 한 명 체크했어? 요즘 애들이 그날이 많아. 그 단식 다운담 윤채경쌤. 네네네네. 너무 좋아. 이미 열었어. 막내가. 되게 감각적. 대박이야. 어르신들. 무조건. 자기야. 소녀에게. 나. 나. 나는 이게 막 저는 어렸을 때 완전. 통편을 무조건 만져서. 저희는. 룰이 있어요. 이거 만들어서 여기 아픈 계신 분들이 먹어볼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제 누가 누가 제일 잘했나. 해가지고. 마지막. 네. 그랬네. 여기 앞에 나갈 거예요.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아. 자. 여러분. 벌칙 있어요. 벌칙 뭔데요? 그 만약에 송병. 거꾸로 송병 먹는데요. 그 먹고. 물 여기도 좀. 넣고 있어. 듣고 있어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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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. 벌칙 송병인데. 먹을 말로 장난을 치셨어요. 저희 의사청들 있죠. 벌받아요.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이 속재료 중에서. 지금 고구마가 보이는데. 고구마 들어가서 때로 먹어본 적 있나요? 나 안 먹어봤어. 나 처음 먹어봤어요. 나도 안 해봤어. 맨날 깨꼬물이랑 그냥. 다. 콩. 콩. 콩이랑 밥. 다 할머니한테 점수받은 그런 미꽃들 있죠. 다. 이거 알자. 옛날에는 할머니가 송병 잘 만들면 아들, 딸 예쁘게 낳는다고. 아 맞아. 혹시. 우리 엄마 할머니는. 송병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거야. 우리 엄마 송병 진짜 잘 됐어. 맞아. 엄마. 달라지는데. 저게 뭐야? 찐빵 아니야? 찐빵이야. 아 모양이라고 맞습니다. 거랭이에요. 아 진짜. 하나 완성. 나 아이클레이 진짜 잘해봤어. 아 창원 선배 엄마도 좀 봐. 우리 만두 만두. 너 만두. 만두. 나 이거 봐. 나 이거 봐. 저기요. 아니 우리. 아니 우리. 너무 많이 나. 이거. 밸런스 게임이 있어? 우리 얼레벌레. 아니 우당탕탕 얼레벌레 밸런스 게임이 있거든.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 이름은 3살이 다 됐고. 맞는 거야. 아니 그거 아니야? 다섯 살 나은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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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다섯 살 나은이 다섯 명 나은이 어때? 다섯 살 나은이. 오케이. 다섯 살 나은이. 진짜 나은이 완전 잘 보여주네. 나 뭐. 인간 라이브하다가 그거 했었는데. 건방진 채경이. 건방진 채경이. 그거 있나? 건방진 채경이. 그러면 다섯 살 진설이. 다섯 명 진설이. 다섯 살. 아 그래. 그래요 난. 난 꿈이 있어요. 꿈을 믿어요. 꿈을 믿어요. 나를 수 있어요. 아 이제 그만 만들래. 솔직히 만져될까? 나도 그만해도 되죠? 아 그만해도 되죠? 아 그만해도 되죠? 자 이제 여러분 그만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. 빨리빨리 뛰자. 다섯 살 보자. 우리 빨리 떠보자. 다섯 살. 우리 이제 다 만들었으니. 빨리 떠보자. 떠보자. 우리 언니들 맛보게 해줘야지. 그래 좋아. 오늘 만두 왔어요? 이제 만두 맛있어. 짠. 드디어 드디어. 왔어요. 일단 우리 먼저 맛을 보고 언니들 너로 먹으라고 하는데. 진짜 예쁘다. 그러면 나무색이 더 많은 거 우리 나무색을 먹자. 아니 근데 부쳤습니다 지금. 자기들 맛있어? 만만두는 해. 뭐 먹어 보지? 음. 나 지금 먹어볼래. 나도 맛 먹어보자. 음. 음. 맛있다. 괜찮은데? 그럴듯한데? 음. 우리 이제 맛을 봤으니까 그러면 평가단에. 조교. 늦게분들이 저의 저를. 저희는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손상해드릴 수 있고. 조교야. 잘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4개 밖에 없으니까 4분만 해주세요. 자 고! 고! 시작해볼까요? 자 투표. 시작해볼까요? 우리가 2팀이지? 잠깐만 기다려봐. 잠깐만 기다려봐. 잠깐만 잠깐만. 안 헷갈린 거죠 접시? 자 첫 번째. 첫 번째 중에. 무서워. 아! 2. 2? 2? 뭐야? 1? 1? 1? 1? 1? 1? 1? 2? 2? 1? 2? 2? 2? 2? 2? 1? 1? 1? 1? 1? 2? 1? 2? 2? 1? 1? 2? 2? 2? 2? 2? 2? 4? 2? 2? 4? 1 빼고. 1 빼고. 2, 3, 4. 하나, 둘, 셋, 먹어. 한입에 넣어요. 싫어! 안 넣을게? 나 깨끗물인데. 재미가 움직일까? 밥 먹었어. 어때? 나 햇발음 물면 돼요. 오케이. wax Ton 안 벌려 안 벌데? 실패 됐었는데 왜 불러요 이렇게 Frill의 추석 낙 influencer까지 와 Mackenzie입니다 아침입니다 수입 많이 이게 여러분, 많이 가르세요. 여러분, 많이 가르세요. 많이 가르세요. 까치, 까치. 까치, 까치. 감각술해, 감각술해. 안녕. 많이 계세요. 안녕. 행복하세요. 오줌, 오줌.